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케네스의 김 목사님의 영광의 나타남 나의 사역에 영광이 함께했던 두 번째 경험은 내가 애송이 침려교 설교자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성령 침례에 대해 몰랐습니다. 어느 주일 밤에 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야구부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15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작은 교회의 뒤에서부터 구름이 굴러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름이었지만 마치 3,4피트 높이의 큰 바다 물결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933년 8월 16일 내 영이 내 몸을 떠나고 구름이 내 방에 가득 찼던 날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뒤덮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인은 강단의 작은 의자에까지 들어와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구름은 강대산까지 올라와서 덮었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설교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구름이 교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구름이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설교단과 강대산 근처에 있는 것들이 거쳤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강단, 송도석 맨 앞줄, 그리고 다른 송도석들을 차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구름이 예배당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구름이 거치자 시계를 보았습니다. 구름은 17분 동안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으니까요. 나는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했고 영접 초청을 했고 평소처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영광의 구름을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1938년에 나는 텍사스 중북부 블랙랜드의 작은 순복음교회 목사직을 수락했습니다. 당시 나는 미혼이어서 처음에 한 남자 집사님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내가 교회 안에 한 자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이 자매님이 에베에서 특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아침에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영광의 구름이 들어와서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사람들은 물론 해준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 설교 중에 나는 내가 15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의 길, 한 가운데 서 있는 환상을 보았고 그때가 토요일 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건물의 길에 서 있다가 그 자매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가 내가 서 있는 곳에 다 왔을 때 한 차가 가까이 왔습니다. 운전자가 도로변에 차를 대고 경적을 울리자 자매가 차에 탔습니다. 운전자는 후진에서 차를 돌려서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는 내가 서 있는 광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구름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고 구름은 들려 올라갔습니다. 나는 설교 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고개를 숙입시다 라고 말했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구름 속에서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하는 시간에 그 자매도 다가왔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저는 어제 영역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마을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네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영광 가운데 있었던 세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만을 위해서 그 자매가 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뜨거운 다리미를 던지듯이 그녀를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길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찰리 로빈스 목사님이 강사로 집회하실 때였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오른쪽 옆에서 하얀 구름의 원형을 이루면서 저의 앞을 지나 왼쪽으로 둥실둥실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웬 구름이지? 어디서 구름이 오는 거지? 하며 얼른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저의 뒷좌석에는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모님이 앉아 계셨지만 거기는 구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둥실둥실떠 가는 구름을 본 직후 강사목사님이신 찰리 로빈스 목사님께서 강례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보이지만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찰리 로빈스 목사님께서는 성전에 가득 찬 영광의 구름을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는 가운데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영광의 구름을 봤지만 제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본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무화지경에 빠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무화지경에 빠진 것도 아니고 무화지경에 빠지려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분의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이나 무화지경이나 또는 다른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하려고 자유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실 때에 행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경험들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